송아 씨. 많이 기다렸어요? 어, 아니에요. 밥 먹으러 갈까요? 네. 그럼 하루 종일 바빴겠어요. 그래도 야근은 안 해서 괜찮아요. 준혁 씨는 오늘 뭐 했어요? 어, 저는 그냥 잠깐 볼 일 좀 봤어요. 좀 걸을까요? 네. 역시 제가 맞았네요. 뭐가요? 송아 씨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아, 왜 힘든 날엔 송아 씨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. 송아 씨 귀찮겠다. 미안해요. 괜찮아요. 아, 그래도 준혁 씨한테 힘든 일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. 송아 씨도 힘든 날에 연락해요? 저는 기분 좋은 날에 연락할래요. 그럼 더 좋고요. 꼭 해요. 네. 약속. 네, 약속. 갈까요? 알ера면 난 cancer 이름으로 늘 성상 완전히 나 다 알 것 같아서 두 눈을 본다면 느낄 것 같아서 한 걸음 뒤에서 바보처럼 난 소송이지 마